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편백나무 엑셀런트 포인트 식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다 보니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키우기를 참 잘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3주 전쯤에 데려온 식물인데요 이렇게 새손 나오면서 귀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네덜란드 수입 식물이면서요 꽃말은 기도라고 합니다 1년 내내 푸른잎을 보여주는 식물이고요 잎에선 피톤치드가 소나무의 약 5배 정도가 많이 발생하는 식물이고요 키우는 장소는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창가가 아주 좋고요 한여름 직광은 피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주기는 겉두기 말라 물기가 없어 보일 때마다 물을 주고요 겨울엔 물주는 시기를 좀 늦춰주면 좋고요 과습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쯤 주는 것 같습니다 거실 창가에 키우다 보니까 물이 좀 빨리 마르기도 하지만 화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물마름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적정 온도는 10도에서 30도가 좋고요 습도는 50에서 60%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최저 온도는 영하 7도까지도 가능하므로 남부지방에선 월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게 심어 놓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는 아주 인기가 좋은 식물이라고 해요 피톤치드란 무엇인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알아봤더니요 식물이 자신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해충 등으로부터 퇴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살생 효능을 가진 시발성 유지 화학물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피톤치드를 내뿜는 엑셀런트 식물은 공기정화 효능도 아주 탁월하고요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도움에도 되고요 심신 안정과 진드기, 아토피를 유발하는 기운 등을 살균해주고 예방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악취역제와 악취제거 등의 효능도 있고요 불면증 해소와 피부질환 예방과 퇴직증후군인 휘발성 유기화학물과 포르말데이드 등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제거해 주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효능인데요 한 포도 더 데려다가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잎을 쓰다듬어 보니까 은은한 소나무 향이 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저는 만져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이렇게 잎을 쓰다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